고대 베이다 종교에서는 항상 제사를 지낼 때의 불, 아그니가 핵심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붓다는 저 불을 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. 그게 바로 니르바나예요. 그러니까 고통이 끝났다는 거예요. 불을 어떻게 끄죠? 이게 핵심이잖아요. 아까 이 그림. 그래서 불을 어떻게 끈다? 붓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. 미련 곰탱이 같은 짓들을 제발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장작을 넣지 마세요.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.